11월 30일 목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최강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7도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전국이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에 머물면서 종일 정말 춥겠습니다. 찬바람에 더해 충남, 호남, 제주 산간에 꽤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늘 재난문자 받고 일찍 잠깬 분들 많으실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물과 창문이 크게 흔들리는 게 느껴질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소식 비롯해서 오늘 국내 뉴스 전해드릴 게 많습니다. 바로 도시락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행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만나볼 텐데 간밤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이슈 뭔가요? 첫 번째는 모두가 느껴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 경주 인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지진 중에 두 번째 규모고요. 경상도를 중심으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지금 동경주 부근을 지나는 고속도로 CCTV 영상인데요. 지진으로 인해서 CCTV가 흔들리는 영상이 살짝 잡혀 있습니다. 규모 4.0의 이번 지진은 오늘 새벽 4시 55분쯤에 경북 경주시 동남동 쪽 19km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주를 비롯해 울산 등 영남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진 난 곳이 과거 지진 피해가 컸던 경주 2016년인가요? 그 지진대랑 비슷한 곳이라서 더 시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 위치가 2016년 9월 12일에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가깝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후에 5차례 정도 여진이 일어났지만 규모는 1.5 미만으로 약하긴 했습니다. 또 지진이 규모도 규모지만 실제로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 진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북이 진도 5로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도 5 정도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도거든요. 각 지역에서 느끼는 계기진도 살펴보면 경북이 5로 가장 높아서 거의 대부분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 밖의 울산이라든지 부산에서도 진도 3, 4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차가 흔들릴 정도의 색이라서 이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충남에서도 진동을 느꼈다고 하는데 시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긴급 문자 받고 나서 한 55분인가 받고 56분 정도 됐을 때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살짝 흔들리는 느낌. 그런데 이제 한 번 흔들리니까 좀 긴장이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아직 공식 접수된 지진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정부는 현재 소규모이긴 하지만 여진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서 비상 대응 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지진 재난 문자 받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사이렌 소리가 여러 번 울리더라고요. 네, 기상청은 지진파 중에서 속도가 빠른 피파,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피파만 분석해서 당초 지진의 규모를 4.3으로 추정을 하고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후에 추가 분석을 거쳐서 규모 4.0으로 조정을 한 거고요. 내륙 지진의 경우 처음에 4.3으로 분석을 했다가 이후에 다시 4.0으로 수정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문자에는 4.3으로 보이고 있네요. 어디든 전국에는 규모 4.0 이상이 내륙에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에서는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상청 재난 문자는 규모가 4.0 이상이면 만약에 경주에 났더라도 전국에 다 보낸다 이 말이죠.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흔들림을 느끼기 힘들었던 수도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벽에 뭐 이렇게까지 울릴 일이냐, 별로 흔들린 것도 안 느껴졌는데, 뭐 이렇게 잠을 깨우냐라는 약간의 불만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진 피해가 어디로 어떻게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새벽 4시 55분에 지진이 그게 전진이고, 그 이후에 몇 십 분 뒤에 본진이 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발송, 4.0 규모 4.0 이상이면 발송되게 하는 시스템,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리 수도권에 살아도 경주 쪽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쪽으로 이동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출장을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또 경주는 또 여행으로도 많이 가니까요. 아니면 뭐 경주에 사업체가 있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진 재난문자는 정말 신속하게 널리 알려지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전해드리겠고요. 아까 피파가 프라이머리요? 그렇습니다. 역시 또 이재승 기자 전문 분야여서 자신 있게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요. 취중 진담 안 돼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술을 마시며 토크를 진행하는 음주 예능, 이른바 술방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나친 음주 문화를 조장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네, 음주 방송은 연예인들이 술에 취한 모습을 여과 없이 공개하면서 조회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중 진담과 또 아슬아슬한 그 수위, 그리고 여러 톱스타 게스트까지 나오면서 크게 인기를 끄는 중입니다. 네, 결국 그렇게 인기가 높아진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진 거잖아요.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과도한 음주 장면 노출은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또 청소년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고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시청 연령 제한이 없어서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음주 예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유명한 개그맨 신동엽 씨도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보면 앞서 한 유튜브 웹 예능에서는 술을 마시던 중에 게스트를 좀 홀대하는 듯한 그런 과한 행동을 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게스트가 유명한 가수인데,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한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화면에 나오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 중에 게스트가 졸고 비틀거리는 모습도 여과 없이 방송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는 이런 음주 방송 절대 안 되지만, 실제로 유튜브, OTT에는 요즘 참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진행하는 술방, 음주 예능 방송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인가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10개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2개를 추가해서 12개 항목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추가된 항목을 보면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워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정부가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한 건데, 이제 이게 또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쪽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복지부는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진진개발원은 향후에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또 크리에이터, 소속사협회 이런 것들과 좀 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사실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까지도 강제를 하느냐라는 반론도 있긴 있어요. 너무 자율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에게 제한 없이 송출되다 보니까 너무 술 마시는 게 쿨한 것처럼 보이거나, 음주운전이나 다른 부작용까지 퍼지는 건 또 막아야 되니까.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담배 같은 경우도 담배 광고가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담배 피우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암 우려 이런 것들을 담배값에 붙이는 걸로 바뀌었듯이 너무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잘못 노출이 되면 안 좋을 수 있지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권고안 어느 정도 효과 있을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다음은요. 망하면 골프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욕설 논란 이후에 카카오 내부 폭로를 이어가는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 총괄이 카카오가 망하면 골프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카카오 사실은 많은 말들이 나오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SM 시세 조정 의혹으로 경영진이 구속되고 이런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카카오가 망하면 골프 때문이다. 이건 어떻게 나온 말입니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직접 영입한 김정호 경영지원 총괄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내부 경영 문제들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김 총괄이 페이스북에 첫 출근날에 김 전 의장으로부터 골프 회원권 관련 조사를 부탁받았다라면서 카카오는 망한다면 골프 때문이다. 라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정 부서가 한 달에 12번 골프를 쳤다. 이런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쇄신 자조업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카카오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 총괄의 욕설도 논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총괄이 지난 28일부터 소셜미디어에 작심하고 내부 문제를 폭로한 것은 욕설 논란에 해명하면서부터거든요. 제주 부지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 원래 정해져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그런 회의 과정에서 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 밖에도 한 달에 12번 골프장 가는 부서, 불공평한 보상과 불투명한 프로세스 등 각종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김 총괄의 내부 폭로에 대해서 카카오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서 개인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라서 공식 입장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와 별도로 비리 제보가 접수된 서울 아레나 공연장이나 안산 데이터센터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일반 시민들은 카카오톡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생활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사내 문제일 수 있지만 많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 저녁에 화재 사고가 한 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특히 불교신자 사이에서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어제 저녁에 6시 50분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칠장사라는 사찰에서 불이 나서 건물 안에서 사망자 한 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찰 내 승려들이 머무르는 숙소 요사체에서 발견이 됐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 사망자가 제33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인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수, 즉 속세 나이로 69세인데요. 자승스님은 이곳 칠장사를 방문해 요사체에 있다가 연락이 두절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까지도 대학생 포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던 터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불교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조계종은 오늘 종단 차원의 공식 부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면 사실은 대통령 행사 이런 것에 불교 대표로 참석하는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지도자격이잖아요. 그걸 여기만 자승스님이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자승스님이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유서입니다. 경찰은 지금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 유서로 추정되는 지금 보시는 이 메모, 이것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필적이나 유서의 진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클이 뽑은 광클이 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소식은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같은 값인데 남녀 다른 양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칼국수 두 그릇이 있는데요. 얼핏 봐도 한 그릇은 양이 푸짐하고 한 그릇은 양이 적습니다. 지금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고기 고명부터가 좀 다르게 보이는데 하나는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보통이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메뉴를 시킨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글쓴이가 사진 올린 글쓴이가 얼마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칼국수집에 남성 일환과 함께 갔었는데 남성에게는 칼국수를 많이 주고 또 여성인 자신한테는 이렇게 적은 양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글쓴이가 식당 주인에게 여성이라서 음식을 적게 주는 거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식당 측은 맞다면서 리필이 되니까 부족하면 더 주겠다라고 했다는데요. 글쓴이는 아니 주문할 때 양을 물어보고 적게 달라고 하면 적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남녀 차이 없이 리필이 된다. 양껏 드셔라라고 이렇게 사전에 말을 해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같은 값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조금 기분이 상할 것 같긴 해요. 너무 눈에 띄잖아요. 너무 한쪽은 듬성듬성한 그런 모습인데 여자하고 남자까지 표시돼 있으니까 더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저렇게 한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성별에 따라서 음식량을 다르게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여성 중에 또 많이 먹는 분도 있고 남성 중에 또 소식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을 적게 줄 거면 가격도 덜 받아야지 기분 나쁠 듯 이라면서 글쓴이 입장을 이해하는 댓글이 대부분이긴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 양이 남성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해되기도 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적게 드실 분은 미리 말해주세요 라고 식당에 성별 구분 없이 안내문을 붙여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다음 소식이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요. 타임즈 100대 사진 속 쌍둥바오입니다. 국민 판다 푸바오 못지않게 사랑을 받고 있는 판다들이죠. 푸바오 동생들인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둘을 묶어서 쌍둥바오라고도 부릅니다. 이 쌍둥이 판다가 태어났을 당시 모습을 담은 장면이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100대 사진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이 곧 나올 텐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언제봐도 너무 귀여워요. 지금 아이바오 눈빛에서 나 잘했죠? 나 고생했죠? 이런 뿌듯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푸바오가 국내에서 처음 태어난 판다로 아주 주목받고 사랑받았는데 이어서 이 쌍둥이 동생들도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타임즈는 이 사진을 자이언트 판다 엄마 아이바오와 한국에서 최초로 태어난 암컷 쌍둥이 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이바오는 지난 7월 7일 이 쌍둥이 판다를 낳았습니다. 판다가 자연 번식을 하는 것 또 게다가 쌍둥이를 낳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쌍둥이 판다는 어미와 사육사가 한 마리씩 교대로 돌보다가 태어난 지 120일 만인 지난 4일부터는 두 판다 모두 어미 아이바오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 모녀의 귀여운 일상을 담은 영상,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쌍둥이 판다가 걸음마를 막 시작했거든요. 지금 막 많이 큰 모습 나오는데 그 모습이 진짜 정말 귀엽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타임즈까지 사로잡은 한국 판다들 타임즈가 보는 눈이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여대 출신 거른다? 논란 커지자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한 기업 관계자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채용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는 거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건데요. 글쓴이는 자신을 한 기업의 채용 실무자라고 밝혔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여대 나왔으면 자기소개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요. 글쓴이의 직장명도 그대로 노출됐는데요. 곧바로 성차별 논란이 일었고 파장은 커졌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준다는 신고가 최근 나흘 동안 2,800건 정도 접수됐다면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성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고 있고요. 이를 어긴 사업장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논란이 된 글의 기업과 또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불거진 기업 두 곳 등 총 세 곳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상클이 뽑은 광그리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은 최근 주식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 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키워드 3개 중에 첫 번째 열어 주시죠. 사우디가 가져간 엑스포. 2030년 엑스포, 사우디 리아드가 1위 했고요. 우리 부산이 2위,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가 3위를 했는데 이건 어제까지 뉴스고요. 경제적 효과가 엑스포가 과연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가. 일단 이거부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는 안타깝게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져갔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엑스포, 정확히 등록 엑스포라고 하는 5년마다 열리는 엑스포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3대, 세계 3대 메가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등록 엑스포인데 이 중에서 경제적 효과는 엑스포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간이 6개월간 계속 펼쳐지게 되고 전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시 공간 속에 상당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연관 효과라든가요.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큰데. 그래서 경제, 문화, 올림픽, 경제, 문화가 함께 나오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들을 좀 보면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가 거의 역대 최대 7천만 명 이상이 와서 당시에 이런저런 경제 연관 효과를 봤더니 100조가 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다음에 2015년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밀라노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추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63조 이상의 연관 효과를 거뒀거든요. 투자한 것은 한 3조 5천억 정도라고 보여지니까 이런저런 효과가 10배 이상, 20배 가까이가 나는 그런 엑스포였고 이번에 보시면 로마도 또 들어왔잖아요. 밀라노 해놓고 또 로마 욕심냈죠? 그게 이제 밀라노 때 짭짤해서 잘 돼서 또 이제 로마까지 오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또 안타까운 실패가 안타깝지만 다시 또 재도전해야 되겠죠. 이번에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 정치적인 평가나 또는 전략적인 실패다, 보고 체계가 이상했다 등등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먼저 주목을 해서 계속 분석을 해보면요. 사우디 리아드가 개최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권가에서도 수혜 종목 같은 게 뽑히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리아드로 결정이 난 거고요. 그럼 사우디에서 엑스포가 2030에 펼쳐지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수혜받는 기업은 어딜까라고 해서 일명 엑스포 수혜주 이런 것들이 일종의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34년 월드컵도 가져갔잖아요. 거기다 2030년의 엑스포, 그리고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네움시티를 또 완공한다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있겠습니까? 인프라 건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엑스포 수혜주는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될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 공사와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주가가 움직이거나 하고 있고요. 지금 눈에 띄는 것이 킹살만 국제공항인데 아마 지금 저 빅 이벤트를 다 놓고 보면 싹 다 갈아엎고 크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한 수혜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누가 어떤 기업이 실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실적이 나온 것들도 아니고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상당히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수혜주다라고 당장 막 뜨고 있는 것들은 기대감인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될 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조금 이것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주세요. 홍콩 ELS 시한폭탄 이것도 연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ELS가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원금 손실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속아서 가입했다. 등등의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알못한테 좀 어려운데 일단 ELS 뭔가요? ELS 주가 연계 증권인데 이 말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일종의 파생 상품인데요. 아주 단적으로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큰 틀에서의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 4%든 5%든 6%의 이자를 주겠다. 그런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럼 그대로 손실 나면 손실률대로 손실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런 그림을 생각해보세요. 여기 빨간 높은 약정이자라고 두 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의 조건은 이 주가가 향후 2년이든 3년이든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면 높은 이자율을 줄게. 다만 이 밑에 선을 치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 라인 이건 낚인 친다 혹은 베리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원금을 내가 보장할 수 없고 만에 하나 고점 대비 손실이 마이너스 45%야 마이너스 53%야 그만큼의 손실을 고스란히 받아라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ELS 특히 홍콩 H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한 기초자산으로 한 그 주식을 지수로 한 ELS가 2년 전 3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그게 시중 5대 은행만 거의 14조 이상 15조 가까이 팔렸는데 그때 내건 조건은 뭐냐 현 주가 대비 앞으로 2년 3년 내에 40% 이상이 빠지지 않으면 혹은 반토막 이상 반토막이 더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약속한 이자율을 줄게. 그런데 보십시오. 당시 2년 전 3년 전 이때의 레벨이 만 2천 만 1천 레벨이었는데 그때 가입했었던 판매라든가 가입자들이 설마 저 주식시장이 반토막이나 40%가 빠져. 그래도 홍콩인데.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만 2천이 실제로 5천도 깨졌고요. 어제가 5천 8배. 이미 마이너스 50%가 넘게 되는 상황이 나와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저 ELS라는 건 만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기가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만기 때까지 저 지수가 홍콩 H 지수가 최초에 약속했던 구간 내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그때 떨어진 그 상태의 손실을 그대로 막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게 되는 2년, 3년 전에 팔았던 만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은행별로 국민은행은 가장 맞는 4조대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있죠. 그런데 현재 지수대로 현재 주가로 홍콩 H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면 저 원금 손실. 그러면 8조에 기계적으로 50% 손실은 4조가 되겠고요. 이거는 상반기입니다. 하반기에도 만기가 도래하는 게 4조 원 이상의 물량이 있거든요. 하반기는 회복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반기에도 저 지수대라면 거기에도 또 2조. 그렇다면 역대 아마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 중에서의 최대 손실 연간으로 최악입니다. 최악이 거의 4조 원 이상 5조 원대 손실도 고객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현재 바랄 것은 빠르게 홍콩 H가 급반등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ELS라는 게 주가 연계 증권. 어떤 주가를 연계해서 구간을 정해서 떨어지면 원금까지 까먹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오르면 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홍콩 H지수라는 게 연계된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이제 원금도 못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투자 상품이 성과가 안 좋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가입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속아서 투자했다. 이게 이렇게까지 위험한지를 모른 채로 난 투자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이 인터뷰 먼저 들어보고 또 추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A 씨는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이 중국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홍콩 지수와 그래서 제가 저는 중국 가라서 싫어했다며 사장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랑 욕먹어요. 중국이랑 어떻게 홍콩을 같이 보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홍콩 지수지만 모든 투자되는 기업은 중국이니까 주부 B 씨는 원금의 45%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담당 직원은 잡아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안전한 거를 투자해달라고 낙인 날릴 일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제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런 식으로 네 지금 A, C, B, C 두 사람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은행도 반론이 있지만요. 이렇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홍콩 H지수라는 것에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도 놀랍긴 한데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명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이번 홍콩 H지수지 ELS 관련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좀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또 이해가 안 가면 안 가잖아요. 하고 저걸 1시간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종의 파생 상품 관련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은 판매에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마 지금 속속 전해드리는 제보 같은 것들을 보면 홍콩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 없어요. 이런 식의 판매 행태. 이건 틀린 말이거든요.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건이 깨지게 되면 원금 손실이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걸 고지를 했었어야 되고요. 앞서 우리가 화면에 봤던 그 클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죠. 왜냐하면 홍콩 H에는 중국 기업, 특히 이번에 저렇게 폭락하게 된 데는 중국 부동산 기업이 많이 상장돼 있어서 저런 반토막 이상이 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각종 민원이 나오고 있고요.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불완전 판매 논란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번에 판매된 것들을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판매한 나의 비중이 거의 한 30%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은퇴자금 같은 거. 네. 이건 원금 손실이 있는, 물론 원금 보장형도 있습니다만 원금 손실형 ELS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렇게 높은 연령층에 판매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불완전 판매 논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 녹음된 은성 빨리 틀어주면서 사인하세요. 예라고 대답하세요.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예, 예.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어떤 금융 상품이든 그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사진 한 장의 위력. 최근에 온라인에 뜨겁게 달군 사진이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창이었다면서요. 두 사람이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이 사진이 공개되고 주가가 크게 오른 게 있다고요. 네, 저는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서울 강남의 H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하고요. 서초구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밥을 둘이 먹고 저렇게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과도 사진을 찍어줬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진이죠. 네, 문제는 그 다음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진이 공개되게 되면서 대상, 여기는 대상이고 대상홀딩스, 대상우, 대상 관련 주가가 있고 가장 덜 오른 대상 주가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대상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이정재 씨의 여자친구죠. 임세령 부회장이니까 대상홀딩스 부회장이니까 아마 관련된 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테마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몇 종목은 또 다시 급락하기도 하고 다시 또 급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이 약간 경제평론가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한다는 자체가 좀 겸연적은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시장은 실제로 이걸 보고 움직이기도 했으니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덕성이라는 주식도 있나요? 지난번 대선 때도 움직였는데 항상 이 정치 테마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시나리오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잘 될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인들에 관련된 기업들을 잘 봐줄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덕성도 아마 사회의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 이런 걸로 많이 오르게 됐었고 이번에 사진 공개 이후에 청주의 본소, 지역 기업들 청주의 기반을 갖춘 기업들의 주가가 또 꿈틀댔어요. 그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학교를 또 청주에서 조금 다녔었다. 그런 것 때문에 청주 지역 기업이 어필하고 이런 점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잘 그래? 그럴 텐데 항상 정치 테마는 그런 논리로 스스로 최면을 좀 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학연회, 지연회, 가정의 가정을 거쳐서 정치 테마주가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도 하니까 이걸로 돈 좀 벌어볼까?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정치 테마라는 건 일종의 게임입니다. 그 게임이란 게 뭐냐? 총선 때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대선 때는 극심한데 두 후보가 있으면 두 후보에 인연도 없는 어떤 기업들을 그냥 정하는 거예요. A팀, B팀을 정해놓고 A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날은 A팀 주가가 오르고 전혀 논리도 없죠. B팀, 그는 또 B팀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게임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선거일 한 14일에서 15일 전에는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 게임을 며칠간 하게 되는 게 정치 테마주 투자이기 때문에 글쎄요. 시중에 재미있는 게임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돈까지 걸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 또 이정재 씨 관련해서 대상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저는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프닝. 건강한 투자가 당연히 아닌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두 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되어서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 증권입니다. 주가 지수가 일정 이상 하락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위험 상품이기도 합니다. 아까 홍콩 HG수 얘기 드렸죠. 무엇일까요? 1번 ELS, 2번 ETF, 3번 ETN.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마칠 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닝클래스 늘 명쾌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정철진 경쟁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쇼핑몰 주차장으로 경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찔했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네일샵에서 찍힌 내부 CCTV 영상입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포착됩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황급히 달려나가는데요. 미국 텍사스주 플래노이시의 한 쇼핑몰 주차장으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던 사고 당시의 상황입니다. 인근 공항에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던 쇼핑몰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고 곧바로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안에 타고 있던 80대 조종사 한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쇼핑몰 건물로 떨어졌다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숨진 조종사는 사고 전 공항 관제사와의 교신에서 너무 어두워서 착륙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긴 학교 교실인가요? 그런데 마스크를 낀 아이들이 팔에는 수액 주사줄을 매단 채 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 특별 숙제 구역이 등장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최근 중국에서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대도시 일부 병원에선 진료 대기 시간만 4시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나름 학습 공간을 마련한 거라고 합니다. 한편에선 아이가 아픈데도 공부를 강요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에 숙제를 내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크림반도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겨울 폭풍이라는데 확인해 볼까요? 러시아 점령지 크림반도에 러시아 방어진지가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해안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 베티나 때문입니다. 엄청난 기세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에 바닷가에 위치한 건물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때 20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크림 지방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항만과 도로 등 기반 시설들을 복구하고자 러시아 연방 차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전쟁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신속한 대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초강력 폭풍처럼 이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건 기후변화의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남부와 극동 지역에 이번 주 다시 강력한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라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주말에 볼만한 영화 또 OTT 작품들 소개해드리는 날인데요.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작품은 전 세계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나라 OTC 시리즈 스위트홈이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때문에 12월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이 제목은 참 스위트한데 영화의 이야기, 작품의 이야기는 정말 엄청나게 센 아주 쓴 드라마잖아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이 두 번째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이곳을 지키는 방법은 거품입니다. 스위트홈 시즌 2, 이게 내일 공개되는 거죠? 네, 12월 1일. 맞습니다. 2년 만에 돌아왔고요. 아주 호기롭게 전체 시리즈를 한 번에 모두 다 공개해서 정주행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내일 전편 공개가 되는데요. 사실 지금 K-드라마 하면 오징어 게임 얘기 많이 하시지만 바로 그 앞에 스위트홈이 있었습니다.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글로벌 3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탑10에 진입을 하면서 아,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에서 통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시켰던 작품인데요. 보셨던 것처럼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즌 1에서는 이제 괴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린홈이라는 이 작은 아파트를 둘러싸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생존 싸움을 좀 담았다면요. 시즌 2, 이 시즌이 반복될수록 이야기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는 아파트를 벗어나서 황폐해진 서울로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이 통제불능의 세상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 또 다른 생존자들 그리고 완전히 또 새로워진 괴물들, 사람들을 보호하는 군인들까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혼돈 속에서 괴물인 사람, 괴물의 얼굴을 가진 인간과 인간과의 그 차이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라는 질문까지 아주 질문도 굵고 커졌습니다. 느끼게 해주는 묵직한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 좀비나 괴물,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흔한 설정이기도 해요. 이렇게 약하고 막 빨아먹고 막 근데 스위트홈은 독특한 설정이 있잖아요. 예,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지난 좀비나 뭔가 물려서 책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가 완전히 변해버리고 인간성을 잃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병적인 존재들로 다루어왔었다면 스위트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꾹꾹 눌러담고 있었던 바로 그 욕망입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걸리면 이 욕망이 부채화가 된 모습으로 괴물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괴물 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호피를 흘리다가 괴물이 되잖아요. 시즌 1에서는 사실 그 괴물을 어떻게 좀 진짜처럼 보여줄 것인가에 좀 봄을 많이 들였다면 이분 시즌 2에서는 그 욕망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괴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왜 백화점 괴물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악플에 시달렸던 사람이 괴물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어떤 사람들의 욕망과 감정을 실제로 괴물이라는 비주얼로 드러내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되면 시청률 괴물, 시청률에 대한 욕망을 계속해 주시죠. 그렇죠. 이 괴물이 각자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언가라는 생각을 한 감독님이 이번에도 그걸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하루아침에 모습이 달라진 그 인물, 그 인간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대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외모만 달라졌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같이 던진다고 합니다. 백화점 괴물은 물질적인 욕망이 너무 세서 그런 건지 식품관을 욕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너무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과해서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만약 괴물이 된다면 이렇게 이가혁 앵커처럼 어떤 괴물이 될까 나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사회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등장하는 배우들이 와 눈길을 따로 잡습니다. 다 주연급 배우들이에요. 그럼요. 이분들이 혼자서도 시리즈를 이끌 수 있는 그야말로 주연급 배우들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얼굴들 연기 잘하는 배우들 잔뜩 만나실 수 있어요. 일단 이 시리즈를 이끌어가는 이 특수 감염자 차현수 송강 배우가 당연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1편에서는 약간 은둔현 외톨이 고등학생의 고뇌를 담았다면 이번에는 정말 이 세상에 중심이 된 괴물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요. 액션의 강도라든지 표현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져서 송강 배우 팬들도 보시는 재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진욱 배우가 이번에는 이 괴물에게 몸을 빼앗겨서 알맹이만 달라진 어떤 특수 감염자를 연기를 해요. 송강 배우가 연기한 차현수라는 캐릭터랑 이진욱 배우가 연기한 편상욱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두 가지 중심축의 생각을 보여주는 인물이라서 이 두 인물의 대결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괴물화의 비밀과 백신을 연구하는 임박사님 역의 오정세 배우가 출연을 하고 괴물 퇴치 전담 부대가 있습니다. 까마귀 부대에 유호성, 김무열, 진영 배우가 또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서희경 역의 이시영 배우 그리고 따라의 역의 김시아 배우 등 시즌 1에서 이야기를 이끌어왔던 배우들도 대거 다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더 키워낼 예정입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스위트홈 시즌 2 내일 전편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달달한 극장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욱 배우 임수정 배우가 오랜만에 로맨스 영화로 뭉쳤습니다. 달달한 화면 만나보실게요. 혼자가 되면 비로소 보인다. 뭘 해야 행복한지, 내가 누구인지 싱글인 나는 매일이 설레고 매일이 축제다. 향 좋다. 싱글에게 썸몬 불륜이다. 안돼. 뭐야? 내 건? 저희는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싱글이 더 설레나요? 아니요, 결혼 생활 얼마나 좋은데. 좀 이어나가시죠.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싱글의 단계에 살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 굉장히 29일날 어제 개봉해서 현재 박스오피스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동욱 배우, 임수정 배우 수연의 싱글 인 서울이에요. 그런데 연애가 아닌 극과 극인 두 남녀 사이에 과연 사랑이 싹틀 수 있을까요? 이 남자 주인공 영호, 이동욱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캐릭터는 싱글인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한 남성입니다. 40대 초반이고요. 또 하나, 연애 바보. 30대 후반의 현진 역의 임수정 배우가 연기한 이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호감을 표현하고 호의를 표현하는 것과 썸타고 연애하는 것을 헷갈려서 너무 금사빠 해버리는. 금방 사랑에 빠진 스타일이죠. 네, 이런 캐릭터죠. 연애하고 싶지 않은 40대 초반의 남자, 지금 당장 사랑에 너무 빠지고 싶은 30대 후반의 여자. 이 둘, 이 두 싱글이 서울에서 펼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로맨스 과정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 사회를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남녀들의 삶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공감대가 굉장히 높은 로맨스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랑 이야기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그렇군요. 이동욱 배우, 임수정, 이 두 배우 본격적인 로맨스 작품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배우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어도 사랑에 빠질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로맨스 영화는 좀 오랜만이라고 해요. 특히 이동욱 배우 같은 경우는 타인은 지옥이나 구미유전 시리즈나 아니면 배든 크레이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물에서 활약을 하다가 거의 한 7, 8년 만에 로맨스, 정통 로맨스로 돌아온 작품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언제나 로맨스 세상에 살고 계실 것 같은 우리 임수정 배우도 사실은 6년 만에 돌아온 로맨스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두 배우가 예전에 약간 까메오 출연처럼 해서 한 2분 정도 전 남친, 여친을 연기한 적이 있었대요. 감독님이 그 2분에도 너무 설레서 이 두 배우를 데리고 로맨스 찍으면 얼마나 설레까라는 생각으로 캐스팅하신 작품이라고 하네요. 네, 꼬방TV님께서 임수정님은 왜 안 늘나요? 억울해요? 라고 올리셨는데 그대로인 두 분의 로맨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작품도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제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괴물 하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홍준호 감독님. 그렇죠. 홍준호 감독님의 괴물이 떠오르는데 이제는 또 하나의 괴물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인데요. 이 작품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아 돼지 뇌가 들어있거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고정팬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요 사실 한국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브로커를 만든 감독님이시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한국의 팬들도 진짜 많잖아요 어제 이 작품 기다리셨던 분들 많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 개봉을 했는데 늘 항상 사회의 문제를 그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감독님이셨는데 이번에는 교권 추락이라든지 학교폭력, 아동학대 같은 일본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 사회의 어떤 병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영화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시골에 일본의 작은 지역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평범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좀 귀가 다쳐서 집에 오기도 하고 물통 속에 흙이 들어있기도 하고 갑자기 집에 와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 학교를 가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가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정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사건 안에 이렇게 단순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괴물 같은 짓을 했다라는 단 하나의 진실만 있었을까요? 모두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레다이로카즈 감독이 연출을 했고 일본 드라마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각본가예요 사카모토 유지라는 각본가가 쓴 이 각본이 한 국제영화제에서 또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종이 한 장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 치밀한 이야기의 감동이 무엇인가를 극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 영화감독도 정말 특별한 분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고레다이로카즈 감독 뭐 카한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료상 받으신 적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고레다이로카즈 감독과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사카모토 유지 또 하나의 음악감독님의 이름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죠 암투병 끝에 지난해 3월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카모토 리이치의 생전의 마지막 유작 음악감독으로서 참여한 작품입니다 이 곡을 이 작품을 위해서 곡을 만든 새로운 곡들도 있고요 기존의 발표곡들도 영화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음악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고 영화 속에 빨려들다가 갑자기 음악 속으로 또 훅 빨려들어가는 굉장히 영화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일본 거장들이 만든 이 영화 한국 관객들에게도 저는 꼭 피리 관람하시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교관 추락이나 학교폭력 아동학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생각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음악감독님의 그 유작이니까 더 의미가 특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스크린 편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라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1번 ELS 주가 연계 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두 분 나가고 있습니다 라온님 그리고 정명김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낮에도 체감원도 영하로 머물면서 종일 쉽겠습니다 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2월입니다 시간 정말 빠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2월 1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